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인간공학기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장에 갈 때 가지고 가게 되는 공학용 계산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습하게 될 공학용 계산기는 카시오 제품이죠 FX570EX 일반적으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또 기능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고계산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계산기 기종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카시오 계산기도 있고 그리고 샤프 계산기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계산기를 가지고 계신다면 자료실이나 이런 데 가서 반드시 계산기 기종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가 시험장에서는 통용이 안 되는 계산기가 있어요 그죠? 안 되는 계산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FX501에서부터 5599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뒤에 있는 ES라든지 MS, EX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FX570EX 계산기 이렇게 우리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에서 우선 여기에 액정판이 있죠? 여기는 이제 계산되는 부분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대로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선은 뭐가 있냐면 계산기를 켜기 위한 버튼, 온 버튼이 있다고죠? 온 버튼 계산기를 켜야 되니까 이 버튼이 아 여기에 있구나 라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쉬프트 버튼 있죠? 이 버튼, 이 버튼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메뉴 버튼, 메뉴 버튼 이것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불러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인간공학기사에서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여러 가지 계산, OPTM 버튼을 가지고 계산을 우리가 불러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많이 사용되는 게 뭐가 있냐면 루터, 이건 알고 계셔야 되죠? 루터 버튼이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제곱 버튼이 있습니다, 제곱 버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곱은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곱을 별도로 이렇게 버튼 하나로 만들어 둔 거고 그리고 제곱 이외에 3성, 4성, 2분의 1성 뭐 이런 거 있겠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X, 네모 이걸 가지고 입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되는 게 이제 로그 값이 있죠? 로그 값, 여기에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에 있는 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관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숫자 버튼이 있다고죠? 값을 입력하는 숫자 버튼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4층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외에도 이게 위에 보면 NPR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이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NCR, 콤비네이션 계산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콤비네이션 계산을 할 적에는 노란색으로 돼 있잖아, 그죠? 쉬프트 버튼을 누르고 우리가 나누기 버튼을 누르면 콤비네이션 기호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있는 게 뭐냐면 뭐 이꼬르 버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선은 입력 및 출력 형식을 결정을 합니다 계산기에서 우선은 계산기 온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서부터 사용해 오시던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새로 구입한 분도 계시고 그러면 입출력 형식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형식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입출력 형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설정을 하게 되냐면 우선 쉬프트 버튼을 누릅니다 쉬프트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가 어디냐면 여기 있지, 그죠? 메뉴 버튼을 눌러줘요 그리고 나면 메뉴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가 인풋, 아웃풋이기 때문에 이거 선택하면 되겠죠? 1번을 선택합니다 1번 선택하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형식? 4번 형식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4를 눌러주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일단 입출력 형식이 지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점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소수점 자리를 몇째 자리까지 할 것이냐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셋째 자리까지 구하는 경우도 있고 넷째 자리까지 구하는 경우도 있고 쭉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뭐 해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면 이 소수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쉬프트로 갑니다 쉬프트를 누르고 메뉴 버튼이 있다, 그죠? 메뉴 버튼 누르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3번입니다, 3번 넘버 포맷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3번 누르고 3번 누르면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픽스, 이걸 누르면 되겠죠? 1번 선택하고 1번 선택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몇째 자리까지 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9를 누르게 되면 소수점이야 9째 자리까지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3을 누르게 되면 소수점이야 셋째 자리까지 구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소수점이야 다섯째 자리까지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5 이상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9를 선택하면 그냥 9자리 보여주기 때문에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입력과 수정, 삭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기 액정에다가 우리가 뭐 계산기 키우고 난 뒤에 1, 2, 3, 4 이렇게 해서 9까지 쭉 눌렀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커스가 우리가 여기에 있겠지, 커스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9까지 누르고 나면 커스가 이제 계속 입력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데 어? 내가 보니까 중간에 여기에 입력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5번을 삭제하고 다른 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방향키가 있죠? 왼쪽, 오는쪽, 그리고 위, 아래 뭐 2줄, 3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위, 아래도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뒤로 마우스 커스가 갑니다 그러면 커스를 여기에 갖다 놓으면 되겠지, 그죠? 여기에 갖다 놓고 5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될키를 누르면 앞에 게 지워집니다 될키를 누르면 그러면 4도 지우고 싶다 그러면 될키 한 번 더 누르면 되겠지, 그죠? 그 상태에서 거기에서 뭐 내가 다른 숫자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입력을 하면 그 사이에 삽입으로 해서 들어가서 늘어나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한 번 해보시면 될 것 같다, 그죠? 혹은 뭐 내가 특정한 장소에 가서 입력을 다시 숫자를 더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숫자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가서 공식이 됐던 숫자가 됐던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하는 걸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3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계산기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대로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입력하는 것만큼 출력이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산기가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하고는 조금 틀려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계산기는 뭘 가장 먼저 계산을 하냐면 관로를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이 안에 있는 걸 가장 먼저 계산을 해요 알겠죠? 그리고 나면 뭐 이것 외에 이제 지수라든가 뭐 제곱, 뭐 0.몇성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지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곱하기, 나누기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관로를 해주고 그렇게 계산을 해야만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3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더하기 빼기보다는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더하기보다는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기는 이걸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걸 계산을 하고 나온 값을 더하기를 해준다 이런 얘기죠 계산 순서가 계산기는 그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나타내게 되면 2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계산을 하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관로를 해줬어요 관로를 그러면 계산기는 관로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한다고 했지, 그죠? 그러면 우선은 이걸 먼저 계산합니다 이걸 먼저 계산을 하고 난 뒤에 둘 다 곱하기이기 때문에 이 값을 곱해주고 곱해서 계산하겠죠 그러면 관로를 해줬을 뿐인데 위에 계산값하고 밑에 계산값하고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있다라면 관로를 해주셔야 되고 관로를 했을 때 그걸 가장 먼저 계산한다 관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관로를 하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안에 다시 관로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이 안에 관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계산기는 제일 안쪽에 있는 걸 먼저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걸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다시 이걸 계산을 한다 그래서 관로도 안쪽에 있는 관로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그냥 쭉 일렬로 입력을 하게 되면 계산값이 안 나옵니다 반드시 우리가 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를 구분해 줘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적에는 여기에 관로를 해서 이걸 먼저 계산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도 관로를 해줘야 되겠죠? 이걸 계산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값을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적에는 반드시 뭘로? 관로로 이 부분을 묶어줘야 되는 거죠 이걸 먼저 계산을 하고 이 값을 가지고 다시 밑에 있는 분모 부분 있지 그죠? 이 부분 계산하고 그래서 관로를 각각 계산을 해서 그 부분을 나눠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 위에 부분이 있고 밑에 부분이 있죠 크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가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고 밑에가 하나의 덩어리로 되면 되겠죠 그러면 관로에서 4 곱하기 100 나누기 관로에서 40 나누기 10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계산값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다섯 번째 이것도 연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죠 이거 계산하고 그리고 뭐 이것도 관로를 해줘야 되겠네 그죠? 이거 계산하고 그리고 이거는 다시 관로를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정확한 값이 나올 것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관로를 해서 위에 묶어주고 그리고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하고 그리고 관로 관로 해놨죠 안에 관로를 먼저 계산합니다 안에 있는 게 분자에 해당되니까 이거 계산하고 그리고 이 값을 79로 나눠주겠죠 관로 해주면 이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계산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 계산했는 값을 곱해주고 그리고 쭉 해서 이걸 다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죠? 이게 하나의 덩어리니까 위에 분자에 대해서 하나의 덩어리잖아 그죠? 그러면 이걸 1.5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관로를 두 개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우선 25를 300으로 나눠주고 이 값을 가지고 곱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안에 있는 이걸 다시 한 덩어리로 묶어줄 수도 있겠네 그죠? 그러면 이걸 묶어서 전체를 각각을 계산하고 난 뒤에 다시 이걸 갈로를 해서 이 위에를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의 덩어리로 계산하고 이 값을 1.5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계산하는 것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계산이 있는데 지수라는 거는 이제 몇 승이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3의 4승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수라는 거는 아마 우리가 계산기에서 x의 네모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죠? 이걸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3을 누르고 3을 누르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간머리처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갈로를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4승이니까 4해주고 뭐 갈로를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닫아줘도 되고 안 닫아줘도 되겠지만 닫아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3의 4승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3의 마이너스 4분의 3승입니다 아니죠? 4분의 3승 그러면 이게 위에 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죠?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지수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을 누르고 3 버튼 누르고 이 버튼 누르면 되겠죠? 이 버튼 누르면 여기까지 나올 것이고 그러면 갈로를 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그러면 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왼쪽 아마 계산기의 왼쪽 윗부분에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3을 입력하고 그리고 나누기 4 갈로 닫아주면 이 위에 있는 걸 먼저 계산을 해서 3의 지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가 제곱 더하기 제곱 나누기 또 이거 해서 제곱으로 돼 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더하기로 돼 있으니까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되겠죠? 위에 있는 걸 덩어리로 봅니다 그러면 갈로를 해서 2.604의 제곱 x의 제곱 버튼이 있었잖아 그죠? 물론 이제 이걸 선택해서 2를 입력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되고 제곱 버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버튼을 누르면 이 값의 제곱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됩니다 아니죠? 제곱이 됐고 그리고 플러스 해주고 난 뒤에 이거 입력하면 되겠죠? 제곱 버튼 눌러서 제곱해주면 될 것이고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계산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나눠주는데 이것도 하나의 덩어리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갈로를 해서 0.3 곱하기 0.05에 갈로해서 이 안에 걸 이 값 안에 값을 제곱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지수에서 네 번째 보시게 되면 2.58의 제곱 곱하기 0.06 갈로해서 1-0.06 갈로잡고 나누기 0.01의 제곱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죠? 위에 있는 게 하나의 덩어리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덩어리로 조그만한 덩어리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선은 갈로해서 2.58의 제곱 제곱 버튼 있죠? 눌러주면 될 것이고 곱하기 0.06에다가 이거는 갈로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갈로를 해주고 난 뒤에 1-0.06 그러면 갈로를 하나 여기에 있고 닫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닫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갈로를 닫아주고 이 값을 먼저 계산하고 나누기 0.01의 제곱 제곱 버튼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1- 루터 0.01이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루터 버튼이 있었죠? 1- 루터 버튼 누르고 0.01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갈로를 닫게 되면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지수 계산인데 이게 보면 1-2가 있다 그죠? 버튼에 오는 쪽 위에 보면 2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기호를 해서 우리가 이거는 위에 있는 이게 지수니까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죠? 갈로를 해줘야 되겠지 이해 되겠죠? 그러면 먼저 계산을 해서 이걸 지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2에 우리가 지수 계산 X의 네모 버튼이 있잖아 그죠? 눌러서 눌러서 여기서 이걸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01 곱하기 200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보면 이제 로그 값이 있다 그죠? 로그 값이 있는데 로그 값은 로그 15 로그 버튼 있죠? 로그 버튼 누르고 15를 누르면 바로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로그 2에 26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밑이 2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할 적에는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밑부분하고 이걸 나눠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시 로그 26 나누기 로그 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로그 26 관로 닫아줘야 되겠죠? 관로 이거 반드시 신경 써야 됩니다 관로 닫아주고 나누기 로그 2 이렇게 해서 관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0.9 로그예요 0.9 곱하기로 돼 있는 거죠 0.9 로그 2에 0.9분의 1이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0.9에다가 0.9 곱하기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되겠죠?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되는데 로그 2분의 로그 0.9분의 1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위에 있는 부분이 로그 갈로에서 1 나누기 0.9 이 부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밑에는 로그 2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콤비네이션 계산이 있습니다 콤비네이션 n 콤비네이션 x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 나누기 10 콤비네이션 2 이거는 콤비네이션 버튼이 있죠? 그러면 16 누르고 나누기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덩어리로 그러면 괄로 해 주고 10을 누르고 콤비네이션 버튼이 있습니다 콤비네이션 버튼 누르고 2를 눌러주면 되겠죠? 괄로 닫아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인간공학기사에서는 아마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다라면 인간공학기사 시험에 필기든 실기든 나오는 문제들은 모두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계산을 아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또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해보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specific 교수님까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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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